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1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AMD에서 AI 가속기능 탑재한 2세대 버셜 AI 칩을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인공지능 엣지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전에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건데요 그 전에 한번 시황을 좀 보일까요? 유혹증시 불안한 ppi cpi 소화하며 혼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다 투표하셨나요? 국힘이 참패를 해서 한동훈 관련한 테마주들이 우수수 나락을 갔습니다 그리고 조국 한동훈 이재명 모두 테마주들이 다 떨어졌죠 그리고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곧 승인된다는 코인이 또 한번 또 올라가겠네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국내 증시 잠시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2706.9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플러스 0.07%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858.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0.14%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200은 370.7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0.11%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간만 매도를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기간 매도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기간만 매도를 했네요 인기검색 종목 보시면 현대차, 삼성전자, 에코프로 VM, 사미반도체 등등 해당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네이버나 부산 애너빌리티는 하락을 했네요 에코프로는 보압이고요 그리고 쭉 보다 보면 업종별 시세에서 자동차, 전기장비, 자동차 부품 참고하시고 테마별 시세는 유리기판, LED 장비, 3D 랜드 이렇게 있네요 외국인 순매수는 진짜 삼성전자, 외국인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했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외국인 순매도는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기간 순매수는 LG에너지솔루션, 한미반도체가 보이고요 기간 순매도, 또 삼성전자를 팔았네요 삼성전자, 포스트홀딩스, 네이버 외국인과 기간의 알력다툼인가요? 그리고 상한가는 대양제지, 바이오스마트 상한가는 큐러블, 스타리츠 상승은 동일 고무벨트, 신라, SG 보압은 하이트진로 홀딩스, 네이블러스 하락은 대상홀딩스 우, DA테크놀로지, 동신건설이고요 거래량 상위는 홍아태운, HB테크놀로지가 보이네요 고가 대비급락, 스타리츠, LMS 시가총액 상위는 보시면 삼성전자, SK아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는 상승을 했죠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포스트홀딩스, 네이버는 하락을 했네요 이어서 해외증시 보시면요 지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다우산업 38,231.49포인트 마이너스 0.6% 하락 중에 있고요 낫삭종합은 반면에 16,198.1포인트로 플러스 0.17% 상승 중 S&P500은 5,151.3포인트로 마이너스 0.1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상해종합 빼고는요 해외증시가 안 좋았죠 니케이,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안 좋았습니다 뉴욕증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한 PPI, CPI를 소화하며 지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지표 보시면요 계속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위기가 한번 오는 건가요 진짜 4월 위기설이 있죠 PF 부동산 등등이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1,370원 9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인해서 환율이 1,360원 뚫어버렸네요 1,370원 9.2원이 한때 이제 올랐고 등등 물가 불안 신호 지금 여러모로 지켜봐야 될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마켓 맵을 보면요 대형주 몇몇 빼고는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무려 3.01%나 상승을 했네요 8만 8,400원 19만원을 뚫을까요? 삼성전자는 8만 4,100원 삼성전자 5는 6만 9,200원 7만원을 뚫을까? 한번 봐야 되겠죠 LG에는 솔루션 38만원 1.6% 상승 현대차는 무려 5%나 올렸습니다 5.7% 상승 돈가가 24만원을 뚫었네요 24만 1,000원 이하도 11만 1,700원으로 3.43%나 상승했습니다 현대 모비스 3.29% 상승했고요 반면에 네이버 무려 마이너스 2.86% 하락 카카오도 마이너스 2.44%나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콜딩스 하락했고요 등등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주사라든가 아니면 금융 관련해서도 다 내렸네요 삼성물산도 마이너스 1.54%나 하락을 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플러스 1.06% 상승 23만 9,000원 에코프로는 보압이었고요 알테오젠 플러스 0.17% 상승 리노공업 1.59% 상승 이오테크닉스 2.19% 상승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좀 내렸죠 리메이드, 펄어비스, 솔브레인 순성 데타테크는 무려 9.29%나 하락을 했고 삼천당 제약도 6.97%나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S&P 500 맵을 좀 볼까요 보면 혼조세가 딱 보이죠 몇몇 대형주 빼고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실종인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14% 상승 애플 0.59% 상승 그리고 구글 0.33% 상승 반면에 메타는 0.22% 하락 중에 있고요 엔비디아는 오랜만에 또 1.23% 상승 중에 있습니다 AMD도 1.5% 상승 중에 있고요 본도체 기업들이 지금 좋죠 그리고 아마존 0.24% 상승 반면에 테슬라는 마이너스 1.14% 하락 중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종목이 혼조세를 보인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 보면 지금 공격었네요 51, 뉴트럴 얼마저만 해도 그리드였고 그 얼마저만 해도 익스트림 그리드였는데 지금 뉴트럴로 독립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만큼 주가가 떨어졌다는 걸 반증하고요 사람들의 어떤 참여 구간이 아직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해당 차트는요 SXL 관련해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에 대해서 잠실 설명드리자면 최고점이 74.21달러로 2022년 1월 1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장대음봉이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좀 반등 주는 듯이지만 장대음봉으로 지금 엄청난 하락을 보였죠 한때는 6불 6.2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이제 7월, 8월, 8월 돼서 이제 특산명으로 조정을 좀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주구장창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정거점을 양봉으로 뚫어버려서요 앞으로 계속 갈 거다 라는 시그널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3개 한 세트, 5개 한 세트로 마감을 했고 지금 은봉으로 오일선을 아직 터치는 안 했죠 이 상황에서 올릴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일선에 그리고 최악에는 이 돌파한 자리까지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드릴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는 이 74.21달러 4차 산업혁명의 초입이잖아요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삼성전자나 TSMC 들어와서 공장 짓고 빨리 만들어라 라고 지금 해서 보조금도 주고 있죠 삼성전자 좀 쓰면 보조금을 받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반도체 관련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74.21달러를 양봉으로 이렇게 뚫고 간다면 또 다른 시세를 만들면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AMD가 AI 가속기능을 탑재한 2세대 버셜 AI 칩을 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엣지 시장이 지각변동을 예고한 거죠 AI 엣지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다 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2024년 4월 11일 AMD는 인베디드 시스템용 버셜 적응용 SOC에 AI 가속기능을 추가한 2세대 버셜 AI 엣지 및 프라임 칩을 공개하며 인공지능 엣지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번 출시는 단순한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엣지 AI 분야에 진정한 혁신을 이끌 것으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네요 참고로 엣지 AI는 인공지능을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구현한 분야입니다 이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장치 자체에서 처리해서 지연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2세대 버셜 AI 칩 핵심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총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AI 엔진 두 번째, 획기적으로 향상된 CPU 성능 세 번째, 4세대 AI 기술 등장 네 번째, 뛰어난 확장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특징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강력한 AI 엔진 1세대 대비어 무려 최대 3배나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고 엣지 기기에서도 실시간 AI 추론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획기적으로 향상된 CPU 성능 최대 10배 향상된 정수 및 부동 소수 연산 처리 성능으로 엣지 기기 헌팅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그런 내용이고 단일 칩으로 구현된 전처리 및 추론, 후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엣지 기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수탬 구축 및 유지 비율 수의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어난 확장성인데 다양한 센서 하고요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서 다양한 엣지 환경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세대 버셜 AI 칩, 엣지 AI 시장을 뒤흔들다 라는 것을 한번 제 심정을 나타내 봤는데 2세대 버셜 AI 칩은 뛰어난 성능하고요 효율성을 바탕으로 엣지 AI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엣지 AI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활용 분야는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가율주행 자동차에 쓰이죠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실시간을 의사결정해야 하는 가율주행차의 엣지 AI가 활용되고요 스마트 공장, 생산 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스마트 공장에도 엣지 AI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의료로 보면 의료 영상 분석이라든지 환자의 진단,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엣지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는 엣지 AI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이미 엣지 AI 기술의 연구와 활동에 투자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 및 처리 능력을 응용한 스토리지 서비스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머신러닝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S2X에 한번 볼까요? 엣지 AI 시장의 성장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SXL은 ICE 반도체 지수의 3배 레버리지 이태품입니다 아시죠? ICE 반도체 지수는 주요 반도체 회사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엣지 AI 시장의 성장은 결국은 ICE 반도체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SXL은 엣지 AI 시장의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지금도 주목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게 되고 그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본가들의 자본가나 투자자의 자금이 물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AMD의 2세대 버셜 AI 칩 출신은요 엣지 AI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가속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되어지고요 뛰어난 성능이나 효율성을 갖춘 2세대 2세대 버셜 AI 칩은 다양한 엣지 환경에 적용되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죠? 삶은 진짜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요 결국엔 우리가 투자하는 우리의 SXL이죠 IC 반도체 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IC 반도체 지수 상승 결국은 SXL이 엣지 AI 시장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할 우려가 가치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제 말만 듣고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요 반도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이 엣지 AI 시장에서도 한번 네이버나 구글에서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나오거든요 아니면 채치피티라든가 여러 생성형 AI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시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투자시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SXL 3배 레버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1봉 보여드리면 어마무시하죠 진짜 이렇게 상승했다가 뚝 떨어지고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뚝 떨어지고요 이런 게 그냥 일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요 3배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결국은 만약에 이렇게 이런 변동성이 있다고 치면 그 샀다 이렇게 팔면 손실이 어마무시하죠 물론 역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수익이 어마무시할 거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고점에 매수하게 됩니다 진짜 저점에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서 매수 안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아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심리로 사게 되면 거기가 이제 상투인 거죠 그럼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SXL 그리고 반도체 산업 4차 산업혁명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기초 지식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안 넣어두시면 이렇게 떨어질 때 어? 왜 떨어지지? 하면서 주식을 진짜 저렴한 가격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SXL이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 자기 자산의 한 저의 경우인데요 한 10% 이것도 몽땅 사는 게 아니라요 분할 매수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저는 언제까지 모을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고 모아가시면 나머지 이제 만약에 SXL이 이렇게 상승하다가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고점에서 쭉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3배 레버리지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 내외에서 물론 이거는 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어떤 뭐 이거 10%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전달하면서 저도 이제 깨닫는 게 있겠죠 그러면서 뭐 댓글도 달리고요 유튜브에 그러면 좀 더 더욱 세밀하게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쓰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자신만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어떤 유튜브가 뭐 SXL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고지곳대로 들지 마시고요 그 정도 주가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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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양을 그리게 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맛 열심히 한 건 1차 산업혁명의 반도체는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어... 공부해 보시고요 자신만의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확신이 없으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